3월 31일 1일 저녁, 기쁜소식 전주교에서는 기독교 지도자연합 최고 목회자 과정을 훈련 중인 60여 명의 세계 각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역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연, 전주링컨 학생들의 한국 모형 공연, 한국 전통악기 연주 및 판소리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최고 목회자 과정 참가자 윌리엄 이식이 목사는 최고 목회자 과정을 통해 죄를 정확하게 알고 참된 죄사함을 얻는 과정을 자세히 간증했습니다. 포도나무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 이후 기쁜소식 전주교의 류홍률 목사는 야곱은 리부가 어머니의 음성을 그대로 흘러받아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사람은 모두 거짓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받아 말씀이 인도를 받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은 4월 첫째 주 한 주간 전북의 주요 도시를 투어할 예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